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메카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지 4, 4스테이지에요 목표는 8대를 목표 파괴 말풍선을 달고 있는 차와 충돌해서 목표수만큼 파괴하는 모드구요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얄미운 차들 끝까지 시작해요 자 75,000점이 별세계 도전하기 이미 클레이를 했지만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보면은 딱 부숴야될 목표가 있어요 부시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죠 좋아좋아 자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좋았어 얘네들이 아 피한다 뭐 요리조리 날 피해 자 지금까지 다섯대 없앴구요 아 저거 쟤네들 셋이서 자 일단 너를 부숴주고 이거 버스를 피한 다음에 버스를 또 부셔 아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좀 모험을 해야죠 그러면 자 11대 없앴고 자 얘네들 얘네들을 아 쟤 너무 멀리 섰어 카드 먹고 돈먹다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피하고 아 피해 아이 또 피해 또 부딪쳤어 자 저기 두대가 아 자 목표가 되려나 클리어가 클리어가 실패인가 아 성공 이거 몇대였지 아 별세대 별세계 자 굉장히 마음에 안들긴 했는데 아직은 초반이라 예 클리어 어쨌든 됐네요 짠 쭈우 자 나백작 뱀파이어 랩서드 네 구도 플러스 8 자 이렇게 해서 터닝메카드 레이싱 게임 스테이지 4까지 클리어 해봤습니다 자 이번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편에서 5편 5스테이지 같이 해보시죠 자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5 5 5 7 8 9 10 9 10 10